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 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장 가치가 있는 cd 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음반이 되겠습니다. 아주 명곡들로 가득 찬 cd 인데요.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구요.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cd 가 두개가 있습니다. 왼쪽게 이제 옛사랑 1 이구요. 그리고 오른쪽거는 옛사랑 2 입니다. 이 cd 2장은 제가 좀 특별한 cd 인데요. 이 1 cd 에 제가 레코딩 엔지니어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cd 이구요. 그래서 이 cd 가 2006년도에 음반 작업이 되었구요. 발매는 1은 2007년도 2월에 발매가 됐구요. 그리고 2는 2007년 4월에 각각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가 이 앨범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앨범은 그 프로듀서가 이문세 작곡가로 아주 유명하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이영훈씨가 이 앨범 전체를 프로듀서 했는데요. 그분이 이 앨범 프로듀싱 작업을 하고 몇 년 후에 암으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구요. 그래서 그분이 작업한 마지막 앨범이 되구요. 이 참여한 아티스트가 굉장합니다. 위에 보면 이승철, 윤도연, JK김동욱, 김현우, 전인권, 하림도 있구요. 정훈이, 클래직과이, 신혜성, 임재범, 박완규, 버블시스터즈, 맨 아래의 SG워너비 이렇게 당대에 레전드급 아티스트와 그리고 아주 실력파 젊은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를 이렇게 했습니다. 타이틀은 스토리 오브 뮤지션에서 이렇게 발매가 되었구요. 이분이 특히나 80년대에 굉장한 명곡들을 작사 작곡을 많이 하셨죠. 여기 보시면 수록곡이 다 그분의 작품들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도 있구요. 사랑이 지나가면도 있구요. 기억의 초상, 소녀, 붉은 노을 이렇게 추억같은 곡들이 있구요. 내부를 보면 음악 CD가 있구요. 중간에는 가사집이 있고 오른쪽에는 비디오 C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요. 중간에 이제 가사집이 있는데 이 내부에 각종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작업했던 사진들이구요. 그 곡에 대한 편곡자 연주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당대에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분들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베이스에 이태윤, 드러머 강수호, 피아노 최태환 이런 분들이 대거 참여했구요. 네 이렇게 노래 녹음을 하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전인권, 여기는 윤도현이구요. 그리고 박완규도 있구요. 그 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가사가 있고 참여했던 뮤지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앨범 구성은 이런식으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크레딧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프로듀서와 뮤직 디렉터, 작곡가 이영훈씨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리고 매니저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어레인지해서 편곡자들이 나와 있고 레코딩 스튜디오, 믹싱 스튜디오, 마스터링 스튜디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레코딩 엔지니어가 나와 있죠. 여기에 제가 있구요. 그리고 사진과 앨범 디자인을 맡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시디인데요. 이 시디도 마찬가지구요. 왼쪽에 음악 시디가 있고 오른쪽에 비디오 시디 중간에 이렇게 속지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가사와 사진첩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편곡자 참여한 연주자들 가사가 있구요. 그래서 이 두번째 음반에 참여한 가수로 윤건이 있구요. 성시경, 전인권, 윈도연, 리쌍, 윤종신, JK김동욱, 임재범, 정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트랙리스트 보시면 난 아직 모르잖아요. 휘파람, 해바라기, 세월가면, 빛속에서 광화문영과 같은 이렇게 주옥같은 곡들이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이 음반을 녹음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이렇게 레전드급 뮤지션들도 만났구요. 국내 탑클래스 연주자분들 그리고 총괄 프로듀서를 하셨던 작곡가 이영훈씨와도 만나서 서로 녹음을 하면서 즐겁게 지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가 현재 절판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에 가격보다 상당히 지금 올라서 이 두 장을 다 구입을 하려면 거의 5만원을 넘게 줘야지 구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저는 레코딩 엔지니어로 다른 음반들도 작업한게 많지만 특히나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아주 곡들도 명곡이고 또한 많은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특히나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CD입니다. 네 그리고요 나중에 이 패키지 음반이 나왔는데요. 안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옛사랑 1이 있구요. 그리고 옛사랑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사집이 있구요. 이렇게 따로 가사집을 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사들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좀 빠져 있구요. 그냥 가사와 앨범 작업한 뮤지션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두번째 CD의 가사들이구요. 이렇게 해서 패키지 앨범으로도 발매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소장 가치가 있는 앨범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아래에 제 사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또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